그런데 제가 그러면 방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마 방송을 포기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방송을 본 지가 벌써 까마득하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그래도 한국은 지금까지 오면서 최소한 조선중앙동화, 조중동은 그래도 자리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저항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조중동이 침묵을 지키는지. 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무조사라든지 지금 언론사 환경에서 지금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정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안, 정책들이 미비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권의 편을 들면 세무조사를 안 한다든지, 또 반대 입장을 하면 세무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현재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왜 그러냐. 법지가 무너졌습니다. 법지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인 사회, 문화,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의, 지금 현 정부가 우리들을 적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뒤집는 그런 현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은 이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권력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입을 다물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미디어연대의 구성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BS 현 이사도 계시고요. 서강대학교 언론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당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보수 언론사의 논설위원도 계시고 저 같은 기자도 있고 PD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리고 현직에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벌써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1노조는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노조가 1노조가 있고요. 거기에 2노조가 탄생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 언론 노조, KBS 본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해상하냐원, 강경 교수가 이사였죠. KBS 이사가 2018년도에 그들에 의해서 노조에 의해서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우리 기자들한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브레스센터 앞에 가면 굽히지 않는 펜이라고 있습니다. 형상물입니다. 브레스센터 가면 써놓고 거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이런 구절이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우습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권을 물러뜨린 언론 노조 언론 노조들이 앞장서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프레스센터를 지나가면서 그 조형물을 볼 때마다 참 구역질 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자기 이익에 충실한 성향이 강하니까 언론이 본래 지켜야 될 본연의 임무나 이런 것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기자들도 있고 지금 현재 JTBC나 다른 언론사에 계신 분도 그런데 입사할 때는 아마 기자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는 직종 아닙니까?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상의 불의와 권력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이게 바로 성경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요. 이게 지금 이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통계적으로 또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수준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지금 40국을 조사했는데 40등입니다. 현재 40개국 중에서? 네. OECD 국가 가운데 한 40개국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OECD가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최하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또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JTB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좀 고급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 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